강철부대가 올림픽도 아니고 무엇보다 도핑하지 말라는 말도 없었고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데 도핑같이 아주 기본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안한다?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집시다이버입니다. 엊그제 재밌는 DM을 한 통 받았는데요. 댓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사진의 내용과 자기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해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 살펴보니까 몇몇 분들이 제가 트럭이 안타서 화가 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던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욕을 먹어야 하는 재밌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도핑을 했으니까 거의 권장수치의 약 3배 정도까지 썼었죠. 강철부대가 올림픽도 아니고 무엇보다 도핑하지 말라는 말도 없었고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데 도핑같이 아주 기본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안한다?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두가 했을 거예요. 아무튼 제가 실제로 소방실기나 강철부대에서 자주 사용했던 누구나 할 수 있는 도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, 하식스 더킹 스톰앤폭스입니다. 성분은 마카추출 농축의 카르니틴, 타우린, 고카페인 성분으로 운동 성능에 도움이 될 만한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무엇보다 칼로리가 10칼로리 언저리니까 운동하는 사람에게 최고죠.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불법 약물이나 금지 약물을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? 저는 쫄보라서 그런 거 쓸 용기가 없을 뿐더러 강철부대는 목숨 언저리까지는 걸만한 가치 있는 승부임에는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승리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. 아무튼 두 번째, 몬스터 울트라. 몬스터 드링크는 진짜 이름을 잘 지은 게 사실 성분으로는 고카페인 100mg 딱 하나 들어있는데 먹으면 진짜 플러시보 효과가 큰 것 같아요. 몬스터라는 네이밍이 약간 사람을 더 흥분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각성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먹는 도핑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제가 SS에서 배웠던 단기간의 운동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핑제 바로 인터벌입니다. 전 100m 언덕 인터벌, 200m 트랙 인터벌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일주일에 100m, 200m 각 한 번씩 총 두 번을 시행했고 정말 큰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. 하지만 인터벌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. 그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